누구나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인 순간들로 인해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놀림 받거나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임이 틀림없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놀림 받을 일은 없다. 인상이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를 띠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무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 사람을 함부로 놀렸다가 엄청난 반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겠는가.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다. 상대방에게 놀림 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두배로 되돌려주어야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관두자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타인에게 약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꼭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치 않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두 번 다시 싫은 말은 듣지 않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쏘아보는 것으로라도 반격해야 한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라. 무례한 말에는 바로 반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웃지 않고 노려봐주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이렇게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화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하자. 상대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피해야 할 태도는 우유부단하게 자기 의견을 한 마디도 건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을 어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기 쉽다. 그러나 상대의 말이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당당하게 반박할 논고가 부족하다면 억지로 반론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억지로 반론을 펼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근거 부족으로 횡설수설하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의 근거가 애매할 때는 논의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감정적이고 금방 흥분하는 타입이라면 아예 반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까지나 될 수 있는 한 반론하는 편이 좋다는 것일 뿐 항상 그럴 필요는 없다. 대화는 목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자기만의 냉정한 논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한 언변을 지닌 사람의 말이라도 녹음기에서 아무 맥락 없이 흘러나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면 하찮아 보인다. 약한 개일수록 쉽게 짓는다고 하는데 금방 흥분하고 화내는 것은 대개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작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질적이 되면 사실은 하찮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작은 일이라면 눈감아주면 좋다. 작은 규범을 위반했다고 그때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속접다는 인상을 주며 상대방은 정말 하나하나 까다롭내라는 불만을 품게 되어 그 결과 반개가 나빠지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작은 일에 신경질적으로 굴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뿜어낼 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쉽게 냉정함을 잃는 것도 속접다는 평을 듣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모습이다. 조금 걸었을 뿐인데도 피곤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작게 보인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어린 시절에나 허용되는 일이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옷차림에도 주의하라. 저급하고 경박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말 한마디를 주의해서 해도 약보이는 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모보다는 내면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내면보다는 외모 쪽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옷차림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경력이나 연륜이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이따금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성이 취급을 당하곤 한다면 평소의 옷차림이나 옷의 색깔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나이에 걸맞게 아니면 조금 연상으로 보이는 복장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세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가령 비스듬히 소파에 기대어 말하면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라도 건방지게 들리고 반대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면 아무리 내용이 저급해도 나름으로 설득력 있게 들린다.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입을 열기보다는 분위기부터 연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몸을 흐느적거리며 늘어놓는다면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또 하나, 자세가 나쁘면 발성에도 영향을 준다. 시험삼아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서 말을 해보기 바란다. 대부분 밝고 분명한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화의 장에서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도 분위기 연출을 통해 얼마든지 설득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투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을 전달하는 자세에 대해 연습하는 습관을 길러라. 말하는 사람이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이 없을 때 특별한 취미를 어필하라. 특별한 취미는 당신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데 특히 지적인 분야의 취미를 가지면 그것만으로도 타인을 주눅들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되고 매우 좁은 특정 영역에 한해 강한 한방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이 분분하고 내용이 다양하기보다는 조금 협소한 분야 이론이 분명히 확립된 것이 좋다는 뜻이다. 그래야 알아들 상식의 폭이 좁아서 배우기도 쉽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을 취미로 정할 때 르네상스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음악에 통달할 필요는 없고 명곡이라 불리는 음악도 전부 알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어느 시대, 어느 장르의 작곡가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장르에서는 나라는 개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데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야를 최대한 접히기 바란다. 독서를 취미로 할 때도 마찬가지다. 원래 독서라는 취미 자체가 특별하지 않은데 여기다 해밍웨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를 고른다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듯이 보인다. 더구나 위대한 작가들은 평생 동안 생산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언제 상식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위험성도 크다. 그런 점에서 몇 권의 책밖에 남기지 않은 작가, 희귀한 분야에서 뛰어난 족족을 남긴 작가라면 그가 남긴 작품을 복파하는 것도 쉽고 그런 작가를 선택함으로써 예술적 안목과 지성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기만의 취미 이야기는 그것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재미없는 일이고 자칫 흥분하다 보면 짧고 옅은 지식이 들통나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적당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품이 희귀한 음악가나 작가, 특정 장르 등 매우 좁은 분야의 지적인 취미를 파고들자. 그것을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과 차별화되어 보인다. 유행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영리해 보인다.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지나치게 최신 유행에 반응하면 어딘가 경박스러운 인상을 준다. 유행에 민감한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나이에 걸맞게 조금은 신중하고 점잖은 이미지를 풍기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속깊고 진중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다면 본인은 유행에 관심이 없으며 고전과 클래식 등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에 조예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도 알고 있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한다는 뉘앙스를 풍겨야 한다. 자신을 위험 있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독서를 통해 언어 습관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최선이다. 말을 할 때 고급스런 단어 하나, 품격 높은 문장 하나, 적절한 사례가 곁들여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자신의 평가를 낮추기만 한다.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해서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신용함으로 아무리 말을 잘해놓아도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된다. 세상에는 절대로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꺾지 않는 왕고한 사람들이 많다. 만약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면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그의 의견을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화를 돋우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인생에는 이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 무리해서 이긴다고 해도 만신창이가 되어 상처를 받고 만다면 처음부터 상처를 적게 받을 방법을 선택하는 전략, 즉 내가 먼저 지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좁다.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이게 된다. 상대의 신념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더 이상 쓸데없는 논박을 멈추고 재빨리 화제를 돌려버리자. 세상에 비치는 이미지는 말투로 결정된다.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지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호감을 쌓은 공인조차도 경솔한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본다. 따라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투 하나만으로 단번에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여도 주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주는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인물로 보이는 것이라면 다르다. 조금의 대화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지는 대화법을 터득한다면 누구나 지금 당장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